서현이가 잘했겠지? 서현이가 잘했겠지? 어 너무 뒤로 가신 거 아니야? 아니요, 나 뒤로 갔네 진짜 오란면 되지 아빠가 딸같이 났어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상품 따가는 시간 PD님을 털어먹자! 털어먹자! 털어먹자 갖고 왔는데 들고 가려면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다 녹화가 저 표정 봤어요 냄미워 죽겠네 아주 오늘 소시에게 녹화가고 싶은 물건들을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뭐가 되게 많다 어머 세상에 설마 이걸 먼저 빼기진 않 화환 이것도 상품이에요? 어어어 상품이야 설마 이걸 먼저 뺄 거예요? 아웃 아웃 저거만 또 빼 그래도 뭐가 있는지 우리 혜연씨가 앞에서부터 한번 쭉 설명해 주세요 이 옆에 이거 복주머니 같은 오 두꺼운데? 배달 어플 상품권이 있냐 우와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상품권 30만 원이고요 30만 원? 이거 소녀시대 테이프 아니에요? 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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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 있어요? 아니야 그 당시에 이거는 나왔었어 그 당시에 테이프가 있었지 1집이 유일하게 테이프로 나오고 그 뒤로 테이프가 사라졌어요 테이프 미개봉판을 저희가 당근으로 대박 진짜요? 얼마였어요? 50만 원 진짜? 진짜요? 넌 이거 먼저 뺄 거 같은데 잘 찾아보면 저거 집에 있을 텐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거 금 10돈입니다 10돈 아 이거가 10돈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현금화 해가지고 뱅크로 나눠 뮤직비디오 방영권 어? 출찬 씨 뭐야? 네 TV와 유튜브에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좀 괜찮지 않아? 어 열심히 해보자 자 본 게임 첫 번째 게임은 인물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들아 글렀다 진짜? 전 진짜 몰라요 전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열심히 해볼게 얘들아 열심히 열심히 해보자 원하는 대로 순서는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아 네네 하지만 왕복이다 예를 들어 효연 씨면 효연 씨부터 시작해서 다시 효연이한테 와야 돼요? 그러면 효연이를 한 번 주자 응 왜 나 못 믿어? 아니 그건 아닌데 어 다행히 한 판은 연습 게임이다 생각해서 해도 근데 이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써니부터 갑니다 뛰는데요 심장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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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써니부터 갈게요 하나 둘 셋 이경규 선배님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보아 선배님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손석구 정답이고요 요즘 대세죠? 하나 둘 셋 리정 정답이고요 잘 들리는데 하나 둘 셋 현빈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백종환 정답이고요 백종환 정답이고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나 둘 셋 장원영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이준호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김종민 정답이야 하나 둘 셋 루피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루피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아이씨 정답이고요 누구야? 제시티 샤오메 미안하다 언니 티모씨 샤라메잖아 미안하다 티모씨 샤라메잖아 티모씨 샤라메잖아 아까도 말했잖아 저희가 진짜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난 저 사람 안 사랑해 난 누군지도 몰라 하나 둘 셋 이준호 정답이야 하나 둘 셋 김종민 정답이야 하나 둘 셋 루피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아이씨 정답 아 이거 좀 와 아깝다 너 스파이냐 엑스맨이냐 뭐냐 어떻게 잘 나왔어요? 잘했어 끝내고 입금해 줄게 자 하나 빼주셔야죠 이거래 유리랑 서현이 사이에 놔주시면 안 될까요? 유리랑 서현이 사이에 놔주시면 안 될까요? 그치? 뭔가 정답은 거 같아 다이어트 다이어트 에스테틱 에스테틱 순서는 이대로 그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좀만 바꿔주세요 휴엔님부터 시작해볼까? 휴엔님부터? 휴엔이 두 번 괜찮겠어? 휴엔이 괜찮은 거 같아 할 수 있을 거야 잘하네 우리 언니 믿어 그래 휴엔님부터 아 이것들 됩니다 하나 둘 셋 조규현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김태희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아이유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박진영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안정환 하나 둘 셋 안정환 너 먼저 잘했어 지금 버저비터예요 하나 둘 셋 죄송해요 할 수 있어 정신 차례 하나 둘 셋 영지 아니 이 영지 영지 아이유 이 영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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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사람이 더 눈물 수는 있잖아요 진짜 땡 할라 그랬어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정경험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정경험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침착맨 어?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송강! 어? 정답이고요! 송강! 어? 정답이고요! 몰라 어떡해! 하나 둘 셋! 차태현! 어?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땡! 아! 모니카! 땡! 아! 아! 야! 콜라! 아! 콜라! 모니카! 모니카? 모니터? 모니터 누구야? 모니터! 아! 아! 아니 아예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 근데 모니카 씨 당연히 알죠? 응? 모니터? 내가 볼 때는 큰 제작비를 들여서 사셨으니까 이거는 드려? 다시 드려? 이거는 다시 그래 그래! 근데 너네는 라면보다도 못 찾아가고 저 지금 사실 충격을 좀 받았는데 구매해서 올라온 카세트 테이프가 당근은 더 높게 올려놓으시면 우리가 더 비싸게 사자. 저거는 저거 내가 다시 사면 돼. 티파니 언니부터 한번 가볼까? 티파니 언니부터 해보자. 아니야 아니야 나 사실은 없어. 아니야 해봐 해봐 할 수 있어. 나보다 많이 알아 바니가.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인사!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저기 언니! 아이고! 야! 야! 아이고! 야! 야! 아이고! 야! 야! 빌런이네 빌런이야. 야! 빌런이야? 성임언니. 천성임언니. 본명을 얘기하면 어떡해. 그게 본명이야? 송지유언니. 아 송지유언니. 아아! 얘 뺄게요. 저 좀 빼주세요. 뭐 뺄까? 금 빼자. 댕댕이 간식? 애들 안에 진짜 너네 라면을 저렇게 집착한다고? 근데 이거 다 엄청 제일 탐나는데? 저게 탐난다고? 아 근데 이건 뭔가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야. 아 그래? 그래? 부피 때문에. 아 부피가 아파서? 아 부피가 아파서. 아 부피가 아파서. 아 그럼 뭘로 해? 댕댕이 간식? 댕댕이 간식. 댕댕이 간식. 그래서 중간으로 가야겠다. 유나를 바꾸자. 내가 보니까 유나가 굉장히 안정적이야. 맞아 맞아. 안 흔들려. 아 일부러 막 어려운 거 찾아서 막. 아니야 안 어려워. 뒤로 막 하는 거 봤어요. 전혀 안 어려워. 봐봐. 보고 평가해줘요. 알겠어요. 하나 둘 셋. 코스트! 댕! 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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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코스트 코스트! 야 코스트 코스트! 코스트 코. 너무 무서워. 코스트 코. 코스트 코스트. 코스트 코요? 죄송합니다. 야 진짜 못 빼냐. 라면 빼. 라면? 라면? 라면이 진짜 라면 좋아해요. 좋아해. 어떻게 해 혜연아 사줄게. 코스트 코 가서. 코스트 코. 코스트 코. 코스트 코. 코스트 코. 태연이랑 한번 바꿔 올래? 그래 그래. 한번 바꿔줘. 그래 그래. 태연이 잘해. 태연이 잘해. 태연 씨도 한 번도 흔들림 없을 때까지 주의고 지나갔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동안 놀토를 하면서 사실 놀토는 또 손님들이 계속 오잖아요. 맞아 아는 사람 많겠다. 어려운 거 내지 마요. 뒷장 펴지 마.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생중기! 생중기! 아니야 됐어. PD님이 좀 급하셨어요. 우리 서로 합의합시다. 어떤 문제로? 성중기! 어.. 네. 저는 성중기라고 외쳤는데. 저는 땡이라고 외쳤어요. 한 채에 양보도 없다. 뭐야 뭐야. 한 채에 굴러섬이 없구만.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어려운 거 하지 마요. 하나 둘 셋. 박해일. 정답! 내가 좋아하잖아. 좋아하잖아. 하나 둘 셋. 김광규. 정답이고요. 선배님. 하나 둘 셋. 아! 아 아파! 아 아파! 누구야? 백보검. 백보검 아니고요. 박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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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우리 뮤직뱅크 때 MC도 봤고. 얼마나 많이 봤어요. 아는데. 아는데. 이름이 1도 기억이 안 됐어. 아 보검님 서운해 하겠다. 진짜 나도 얼태일이 없다고. 사실 지금 남은 아이들은 거의 3대장 수준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멀 때도. 이렇게까지 못 할 수 있나? 이거라도 사수하자. 저도 사실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왜냐면 그림이 너무 좋잖아. 진짜 뮤직비디오만큼은 얘들아 지키자. 그래. 지키자. 아 정말 뿐이시다 꾼. 정말. 이 티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냥 뭐 이렇게 약간 거만하게? 멀쩡하게. 침착하게. 들어와. 들어와. 나 걔 알잖아. 어. 도전. 하나 둘 셋. 엄정화. 정답. 하나 둘 셋. 하하. 정답. 하나 둘 셋. 윤종신.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유연석.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라연.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장성균. 하하. 정답. 오오오오. 오오오. 어려워지고 있었다. 모르겠어. 하나 둘 셋. 이동욱. 어?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거미언니. 어?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땡. 모이? 민호인 민호인. 모이요? 모이. 모이라고 하셨어야지. 제 모이가. 알아요. 저 라디오 스타 최근에 나왔고. 써니야. 나 너랑 같이 가야겠다. 안 되겠다. 나 제가. 오오오오. 아 빼야 돼. 빼야 돼. 어떻게. 아 빼야 돼. 금이에요. 배달이에요. 우리 배달의 민족. 얘들아 침착해. 점점 더 긴장되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마동석. 정답. 하나 둘 셋. 제시. 정답. 하나 둘 셋. 이병헌.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이광수.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김남길.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김혜수.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이범수.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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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김남길. 알았어. 한번. 한 발자 삐끗한 거야. 괜찮아 잘했어. 시워라. 너 속 시원했어. 너 왜 저렇게 땡을 생겨야 지야. 금 빼야 돼? 금 빼야지 뭐. 금 빼야지 뭐. 아 미연. 뮤비라도 건지자 진짜. 저희도 몰랐어요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저희도 몰랐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만 이번 것만 다 하면 돼 뮤직비디오 틀 거다 틀 거다 원래는 이쯤 되면 편도도 해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여러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같아요 왕복은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의 따위 차리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는 이것만큼은 이거 앞에서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아니야 이거 왕복 될 거 같아 쉬운 거 이거 진짜 괜찮아 태연씨 나한테 감사하다 그런 거 같아 알았어요 하나 둘 셋 먹살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조이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황동원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조승우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박재범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땡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땡 정답이고요 몰라 뭐가 그렇게 뻔뻔해 뭐가 그렇게 뻔뻔해 지금 안녕하세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시면 돼요 정말 라스트 뮤직비디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를 약속해줘요 어떤 거예요? 다음에 컴백할 때는 이쪽으로 컴백을 컴백을 저희가 부탁드려야 하는 거죠 진짜 팬들을 만나고 싶고 인사를 하고 싶다 그냥 이유 없더라도 단체로 딱 이 프로그램 하나만 딱 나가는 거야 어때 좋지 그럼 다음엔 우리 야외로 가시죠 오 좋아요 누구 한번 저도 좋아요 함께해요 시너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거고요 효연이부터? 아니요 태연이 리더 태연 이럴 때만 리더인 건 아니죠? 어깨가 무거운 태연 씨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선희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유아인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정우성 오? 위험했어 정답이고요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장윤정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공유 정답이고요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황강희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B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임영웅 정답이고요 셋 임영웅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서유진 언니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유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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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영아 자 개인적인 말씀 나누세요 개인적인 말씀 나누세요 이게 안 돼 유튜브 그게 안 돼 다음 다음 하시죠 다음 이길 때까지예요 이길 때까지 네가 이길 때까지? 두 번째 게임은 음악 퀴즈입니다 좋아 좋아 이번에도 저희는 팀을 짜왔어요 보컬 라인과 댄스 라인 3 대 3으로 태연이랑 티카니와 써니 유나 씨는 댄스 라인이잖아요 우리 구호 뭐할래 우리 디바 아까 디바? 디바? 디바! 디바! 아 좋다 우리 뭐 뭐 자 보컬 대 디바입니다 우리? 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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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왕! 아 이거 무슨 짜장면이런거지? 가왕? 가왕 속이 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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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디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입니다 보여주세요 초복? 아이고 멋쩍쩍쩍 와아 몸보실 초복이다 초복 자 이번 게임 상품의 컨셉은 건강에 좋은 물건으로만 엄선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삼계탕과 토준 꿀 세트입니다 아 나 꿀 진짜 좋아해 나도 꿀 진짜 좋아해 나도 꿀 진짜 좋아해 나도 꿀 좋아해 어쨌든 근데 이번 음악 퀴즈는 최근에 한국 가요계 댄스 가요 역사를 한번 쭉 저희가 여러분의 활동기를 7년 데뷔해서 11년까지 11년까지 12에서 17까지 18 이후 현재까지 90년대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있습니다 1기, 2기, 3기예요 가수와 제목을 다 맞추시면 일어나서 뒤로 나가시면 돼요 꿀 은근히 사려고는 비싸다 진짜 비싸 예를 들어 윤아 씨가 맞췄다 그러면 자기 팀에게 유리한 시대를 선택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나 이거 지구 오락실에서 봤다 저도 봤어요 지구 오락실 파이팅 여러분 지구 오락실 많이 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만 따로 끊어서 언제 방송이에요 금요일 8시 50분 매주 금요일 8시 50분 지구 오락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당연권 드려 당연권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서로 돕고 살면 되겠네 그럼 지구 오락실 앞뒤로 이 뮤직비디오 틀어주세요 앞에는 못 들고 뒤에 너무 잘했다 이게 다 그 버전이 있어요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본방 사수 채널 도전 최고다 진짜 15년 차에 콩 하면 짱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음악 퀴즈로 해보겠습니다 1개 2개는 알겠는데 3개는 1개 2개는 알겠는데 3개는 그래 안다고 먼저 맞히지 말고 가르쳐주고 나가 안다고 먼저 맞히지 말고 첫 번째 문제 그러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왕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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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가 빨랐습니다 디바 자 하나 둘 셋 UX 아이디의 위아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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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추는 거야? 추는 거 아니야? 위아래 위 위아래 어 추는 거 아니야? 야 꼬벅 재봐라 꼬벅 재봐라 꼬벅 재봐라 꼬벅 재봐라 아는 게 저거 위 위아래 위 위아래 위 위아래 야 어떻게 우리 좀 해둬 아니 근데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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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니 근데 여기 왜 갔어? 어떻게 해 몰라도 받아볼게 꼴을 한 숟가락이라도 주면 안 돼요 한 숟가락이라도 아니 근데 우리 우리 춤 잘 맞았는데 아니 서니가 시간 했어 시간 사실 춤 점수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춤 점수는 나중에 합계해서 아까 여러분 놓친 상품 있죠? 어? 금 금 더 잘 그 아 배달 오키 상품 그거 좋아하드만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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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우리 인기상으로 가자 배달 오키 예 예 예 그럼 저기 앞으로 나가면 뭐야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자 수영씨 시대 선택해 주세요 아 1기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1기 그러면 데뷔해서 5년까지입니다 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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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랐다 와 장난 아니야 하나 둘 셋 미쓰의 You don't know me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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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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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의 Good Girl, Bad Girl 땡 땡 디바 디바 미쓰의 Bad Girl, Good Girl 정답 Good Girl 정답 간다 간다 나 둘 너를 잘 알지도 못하네 잘 알지도 못하네 잘 알지도 못하네 왜 너는 고마워 너 이 말짜야 이 말짜야 이 말짜야 이 말짜야 이 말짜야 나 들썬이나 넌 너무나 웃겨 출생대 저거 어떻게 이겨? 아 바닥에 못 놓겠다 배달 어플? 배달 어플? 수영 씨 총압 아 총압 한 번 아니고요 총압 아 총압 오케이 오케이 또 벗어야 돼? 그냥 벗고 있어 아 근데 이게 뭐예요? 다 맞춰놓고 아 진짜 잡고 아쉽다 유돈놈이 맞아요 유돈놈이 무슨 일이야? 유돈놈 저는 22 22 22에서 17까지 갑니다 한 번 해봐 가볼까요? 자 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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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오늘부터 우리는 맞다 맞다 정답 나 이게 아닌 거 같아 잘했어 야 춤춰 어디가 얘네도 뭔가 다시 만났겠는데 아니야? 대충 이런 거 아니야? 안무 기억이 안 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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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우리 꼬리에 쳐 맞아 안무 기억이 안 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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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계속 우리 꼬리에 쳐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됐다 잘했어요 됐다 잘했어요 고생했다 와 써니 너 순발력 장난 아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나갈 사람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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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춤을 한 번 다시 만난 세계를 대충 다시 만난 세계를 여기다 쳤네 그거를? 아니에요? 어쨌든 인기상이라는 건 얼마나 흥겹게 하느냐의 문제니까요 흥겹게 하느냐 아 이거 어떻게 흥겹게 하느냐고요 흥겹게 하느냐 나 몰랐다 절대 없다 나origin I got a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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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 got a boy and then i bound li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